이제 관계산 2번, 2번 코스로 갑니다. 작은 회의 비장 3번 창현성 군사지. 4번도 있지 않습니까? 4번은 아직 작은 회의 비장이나 소나무 보이세요. 아아. 4번 창현성 군사지. 2번 창현성 군사지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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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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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. 으아. 으아. 우우우우우우우 우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아 저 수없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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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오 으 으 으 어 으 거기서 또 타고들 그거면 끼세요 어 저거 없네요 뭐 체인 아 빼버렸어 낙연 많이 걸려가지고 어 됐어 나벨 그거만 있으면 잘 안빠지는데 나중에 오라고 말껴가지고 빼버렸지 으으 으 으 으 로 으 으 아есь 으. 아 아 점프하나 못때렸네 어이구 아 아 으 으 으 으